이번 McMullen 구멍님 đị transport 에 whoduo 바나나 должноź надо 오물오물 돼가지고 맛있겠다 네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탑렉사이 이렇게 쳐야죠 멘트 탑렉사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님은 뭐에요 포지션이 저는 저는 원질로 에레님은 뭡니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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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프레칭하지 않은 날 정도만 할게요 꼴마나 가겠어 아까 너무 힘들었어 노전멸지 감 감 감 나 W를 아직 안찍었는데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이거 서포트 사라졌는데? 아 맞아 서포트 사라짐 좀 됐는데 답도미야 답도미야 재밌다 냠냠냠냠 문도 다 채워서 열어드리려 해야지 오 음 잘 피한다 히히 칭찬받을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좋아 좋아 변이를 그냥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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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만 할까? 구비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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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맞아 구비네 괜찮은 안죽을텐데 히히 아 이 스킨 너무 좋아 이 스킨이 짱이야 진짜 이번 히히 저거지게 이거 무슨 투명당 스킨중에 얘가 짱인거 같아 에이 짱인거 같아 다크 에이 룰루 다크도 좋지만 룰루는 솔직히 좋은 퀄 스킨 많아 그거 겨울왕국? 것도 좋고 용조란사도 낫고 마녀도 나름 괜찮지 않나 저건 세컨대폰이 이쁘다 근데 그건 일러는 안 이쁜데 이 게임이 표정이 너무 타나후 히히 히히 타나후기 아니고 무서운데 히히 갈테니까 다이브 칠래요 저 점화기 있거든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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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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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이거 방법에 이렇게 슉슉하고 가보자 한번 으흠 그럴라 했는데 이거 다음 미니언이랑 같이 오면 이제 그때 좀 완벽한 강 나오는데 여기서 딱 홀링해두면 두 에이브 오잖아요 라인전에 아무 줄모없는 궁지근 난 일로가 에잇 죽어라이 미드여 예 쇽 살려줘 상대는 리신 서포트입니까? 네 희한한거 하네 저 텔온입니다 바서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 시야가 잘 높다 아 탑에 굴이 없어 궁을 못써 이 탑은 탑 한번 좀 수영해야지 일단 스펙 뺐으니까 아 제 탑 굴 지켜주셨어야죠 코렛님 그걸 안 지켜주셔가지고 내 피가 없는데 어떻게 지켜 어 저 분에 라인 먹기가 늦춰졌대요 와 여기 쏙 들어가있어 완전 귀엽다 귀엽다 어 그러네 룰루 맞춤형인데 짱 귀여워 우리 타워 안쪽에 하나 만들어놔야지 도착시다 쇽 하아 슝 하아 모델은 선불로 개인으로 잡는거죠 그쵸 리신님 그쵸 하지만 모델이 0데스라 빙 좀 해주십시오 어 리신이 올라갔나? 뭐야 빡빡이 죽이잖아 오 빡 1데만 맞자 카파기 위화 안돼эт 으 다치공 날 안 못가야 난 못가 아까 바텀에다가 굴 하나 파고 올 걸 그랬네 칼 굴 길이 없어 무대가 크는데 우와 무대 빨갛다 아 큰일네 괜찮아 여러분 홀라는 틈타 탑을 밀었습니다 욕만 안주면 나쁘지 않아요 조심해 노노노 가면 안됨 아니 쉘은 탑을 안가 어차피 라이저 힘드니까 밀린트 어디가 어디가 아 코 왔다 아 코 왔다 아 탑 아깝다 모호 땜에 이렇게 미쳤다 아 감타 땜에 미쳤구나 어? 조심조심 죽으실듯? 다 죽나? 구멍님 안되는구나 다닝 멍다 그렇고 아깝다 한댄데 하하 개 멋있다 구멍이 저거 더 주세 응? 노노 나 이거 궁 써서 먹으러 왔어요 프렌디 와 진짜 노답이다 먹을 거 뺏어먹지 마세요 아니 나는 이거 궁 써서 먹으러 왔는데 제 궁을 지금 버리게 한 겁니다 요거 줄게요 대신 이거는 지금 어차피 가면서 뭘 이걸 준다는 선입쓰는 듯 하진 저 가지 마세요 저 탈시 찾죠 아쉽다 L&D 완전 잘하는구만 먹었으면 벤지나고 제가 레벨링에 너무 후달려서 늘 열렸네 이번 텔에 용 까지 놀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데카이저 내려갑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 가서 뵈요 누구 일로간거야? 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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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수고각 탑조심 탑조심 괜찮아요 애쉬쿵 있어요? 저 10초요 칼리한테 쏘고 내가 짝퇴 타서 한 번 잡아볼 수 있긴 한데 오우 인졸같아서 포탑맞는다 아니구나 어? 상대방 다 노력해 탑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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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상대 히미모델카이다 아아 죽는다 이거 서브터 잡을거면 nom 바비 아이 타워가 있네 안 끝따 어 죽였다 뭐야? 어 뭐야? Q로 잡았어요 우와 두껍이 벗고 있길래? 자 더블 자 더블 버플 상대 마댐이 좀 쎄네 아 내 렉사이도 진짜 지우고 싶다 이거 흐흐흐흐흐 너 이거 헤어가 멋있다 어허 어허 너물이네 엄청 크죠 이거 용의 시야 좀 잡아줘요 룰루님 어 노플 노피한다 노플 왠지 바로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일단은 신발 올리고 아 렌즈 또 안 잡았어 아 뭐래요 어 샛 내려온다 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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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곧 와드죠 얍얍얍 우리 그러고 보니까 엘코도 미러전이구나 미러가 개맞네 조심해 어 아프라 저우저우저우 조심해 직간다 아아 아아 타임 아아 아아 본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는거라 저 껴가지고 슈퍼님 가면 안되면 돼 죽으실 것 같은데? 잠깐만 저 궁으로 합류할게요 이거 우리 에코가 가면 안되면 돼 아.. 무리한다 모델이 좀 잘 커가지고 이 숫자가 똑같아도 강화 저 그냥 다른데 갈게요 저거 놀아야죠 우리 그거 같애 유치원생 같애 호래님 저거 놀아야죠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참 웃음이 많으신 분들이 하하 요공 제가 먹어 두번째로 세워보려고 포신 안한다 저건 토양 아니죠? 저는 액보버벨 저 자만함이 이제 피해 ㅋㅋㅋㅋㅋㅋㅋ 거의 못 퍼지게 하던데 미치원이 아니라 막 자 이번엔 못하겠네 아 그 와중에 바로 이쪽으로 달려왔구나 저 테일 7초 에이 내 제압골증 아 또 렌즈 안샀어 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시야석 사면 바로 렌즈 산다는 공식을 두면 돼요 근데 자꾸 까먹음 사야지 이러고 그냥 사야지 저거 안되나? 이 마방은 없는데 아 근데 우리 에코 약하구나 에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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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 정도면 고렇지 이들 저희 밀죠 네 금에 오 이 ringing 좀 나왔나 이 손이 빛나네 저거 안나 이 천밀 응 미신의 손이 빛난다 이거 렉세이 빼요? 아 뺏겼어 마두구나 아니구나 안녕 바이 이리 와 응 와 너무 시원해보인다 진짜 같이 오실래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여기 들어가세요 으아아아 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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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삼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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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 헤엄 불 없앤다 렉세이 불 또 밀리겠는데? 엔시 궁 몇초? 어 12초 아이쿠 터져라가 안 터져 아 사라졌구나 적은해서 밀게요 탑 조심조심 이게 낫겠다 가봤자 어차피 밀린거 어차피 밀린거 그걸로 가네 걔도 올라가네 그러면 미드리미드 열차 이게 다 올라간 것도 아니라 애쉬쿵 모델 지금 맞추라구요? 보이면 꼭 에이 저거 이렇게 보이면 막 힘들었나 야 우리 딜이 안되는구나 아아 죽었다 제 도움이 필요한듯 하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됨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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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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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네 아이고 포신 마무리 안되는구나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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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퇴당 스윙 케이크 할 일이야 저기 누구 있는데? 에코 여깄는데? 저거나 하길만 애쉬 공학수 6점일 때 에코 용이 1분? 야 근데 300점이 괜찮다 라인 관리를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암워만 조금 부르면 되겠네 뱉다 신발 가고 얍 완전 시원해보여 색감 헤엄이 낮춰야지 따 따 따 따 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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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짜 아닌 Pros 용이 1мо futures 와드나 헤라 와드나 헤라입니다 도대체 하나 자를 수 있으면 좋은데 샘 때문에 어? 아 도발 이거 능매 만듭니다 아 미웠어 근데 이거 샤넬 일 안된다 들 부족해 이거 왜 전판 문도랑 비슷한거 같죠? 딜이 말이 부족하네 통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게 그게 맨날 저 모델도 없네 이게 그 뭐냐 방금 진영도 이상해가지고 들어갈수도 없고 뒤로 뺄수도 없고 이상해가지고 아 일단 탑은 목숨걸고 지키겠습니다 딴 라인은 완전 시원해보여 저기 여기가 바론만 한번 좀 확인 말해야되려나 오케이 제가 감 쌍 빠르 블루 나왔고 아 이거 뭐야 블루 탑으로 eden 나무 네햣 bull 탈리 밀고 딱 잡는것까지 좋아 베레딘 저한테 긁 맞추셨네요 제 상어 박제댐 안돼 나이 탑이 탑 부서지 망함 탑라이런의 자존심이 이제 화나서 이제 이기면 돼 분노스택으로 쌓아서 그런거 없다 우리 에코가 많이 에코가 많이 에코가 많이 에코가 이 코어도 안나왔는데 슉 바론 갑니다 왜? 바론, 바론 트라이야 에이 우리 코렌님이 뺏어 주겠죠 똥똥 뭐야 코렌님 피가 저 바론 피가 얼마 안남아졌어요 근데 저 죽겠네 아 진짜 너무 쎄다 저 성장사이가 많이 나냐 이거 밀라나 음 좀만대 일찍갔으면 바론 피가는데 내가 줍니다 점손하시기까지 점손하시기까지 일어나십니다 에효 에효 어쨌든 결국은 그거고 이 스킨 되게 멋있네요 블루 스킨 너무 많이 엑사의 핑률 늘지 흐흐흐흐흐흐흐흫 아우 쎄기 아우 쎄기 아우 쎄기 아우 쎄기 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된거지 아우쎄기 아우쎄기 이따는 고군복지로 되겠다 나이스 너무 많이 됐다 리시님 없거든요? 뭐야 왜 이 순간에 들어왔어? 나이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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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의 의를 마무리의 의를 마무리의 의를 마무리의 의를 아 이어폰 사야되는데 한쪽 들렸다 말았다 하니까 답답하다 신경쓰 엄청 신경쓰 괜찮아 내 이어폰 아니니까 맞아 내 것도 아니니깐 내 이어폰 아니니깐 괜찮아 맞아 나 카인 가야겠다 카인이 딱이네 모델카이저도 있고 어휴 깜짝이야 근데 칼리스타가 좀 잘 커가지고 마몽만 신경쓰면은 안될거 같아 굴도 나름은 괜찮아 기상상이네 아 이게 정글이 아니니깐 굴을 여기서 팔기가 어렵네 그거만 빼면은 괜찮다 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용이 근데 저쪽이 어때? 어 신사 여기다 다 찾았나봐 아 그런가봐요 아 그런가봐요 맥사이한테 간다 칼리만 가는데? 부릉부릉 우리 미르방아야돼요 여러분 저쪽이 오케이 어 discipline 어 어어 허어어어 어 서둘러 않나요? 으아아아 뭐야 머리 들린거 보니까 큰일난거 같음 죄송합니다 힐용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뭐로 써본 적이 없다고요? 힐용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띄우는 용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써야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써야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대비를 붙일 수 없어서 어이구 빼야돼 빼야돼 으아아아아아아아 폴바짓끼 이제 안맞네 응 어후 야 킬 먹었다 용뜬거 아닙니까? 날 날려붙니다 우리 용이라고 생각 안하네 저기까지 나가야 할 수가 없어 일단 레드먹고 블루먹고 더 못찾고 롱 한 번 더 써도 돼 흠흠 저 이번엔 페리팀 한 번 가봄 에코님이랑 같이 갑니다 조심해요 블루 먹고 먹을 것 같은데요? 거의 와드로 나 펜트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스틸만 노려봄 으응 어? 크게 날듯 나이스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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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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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 걷어 차였으면 탔는데 아 저냐 도망쳐야돼 도망쳐야돼 이거 나 없을때 타우면 안되는데 으아하 으헤헤이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때려가고 저거 때려가고 물리면 죽어요 저거 탈 때 같이 그냥 밀평하면 됐었는데 아흫 흐흐흠 가갑가지 흐흐 아 이거 뭐야 여기 티아에요? 여기 가지말라 정신없다 일단 용은 뺏었거든 어디 빙하라고요? 얘를 잡으러 가야지 여여기 여기 빙하 이게 궁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궁을 안쌌거든요 괜찮음 저는 안 죽어요 일로와 바보 아니야? 왜 질리 타고 가려고 바보 아니야? 왜 질리 타고 가려고 왜 질리 타고 가려고 왜 질리 타고 가려고 왜 질리 타고 가려고 아 이거 바로 오겠다 아 죽겠다 활리만 가는데 활리만 활리가 써가지고 어우 어 깜짝이야 아니 우리 별이 놀라면 어떻게 해 흐흐흐흫 오우 너무 거대해 아 최완 아우 아우 적쨍다 나도 연약하게 놀라야지 이제 여보! 이런 걸로 해주세요. 뭐라구요? 안장내서 쓰면 여보! 이런 거 해주세요. 여보! 아니야. 이렇게 놀래. 무슨 제일 못하는 게 말은 제일 많아. 저 비전. 맞아. 잘한다. 에코님 거길 왜 갑니까. 에코님 거길 왜 갑니까. 자 이제 다 있고. 아이 에레. 에레. 으흐흐흐흐. 흐흐흐. 어이 다 같이 뭐 할 수 있네. 위협 위협. 뛰어. 어. 갈겠다. 안 돼. 아우 모델카 이제 센다. 1대1은 안 되네. 오케이 어! 에코 저기있다 에칼리스타 bran. ссыл게 보니까 발원도 잊었구나 으고 에코,하! 오오오! 아이고야 탐멤멤멤멤 경찰 써 vak 퐁퐁퐁 하하하 저런 소리 내네? 퐁쾅거리네 와잇와잇 물개소리 짱귀여 이건 안돼 저 돌아가 안져봐 이긴 내가 던졌다 던졌죠? 던졌죠? 퐁퐁퐁 막아서 빨리 어떻게 막습니까? 안락해 하하하하 패배 정신 승리 정신 승리 정신 승리 저도 재밌게 해서 괜찮았습니다 이번판 저도 스킨 너무 많이 들어 에쉬 디리? 이렇게 잘하다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일이죠? 잘하셨네요 이번판은 우리 이번판 에코가 조금 아쉽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